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것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과 같이 생겼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요즘에는 지금 이제 2019년 말부터 최근 1월달까지 이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에 SARS나 또 MERS나 한국말로는 메르스라 그랬죠. 한국 표현으로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결국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형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많은 그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이제 완치되기 힘들까요? 그것은 바이러스가 계속 자기의 형태를 바꾸면서 그 무기를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적응하는 것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무기로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인간들도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형되고 돌연변이가 생기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또 극복하는 방법을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한 지역에서 시작한 이 우한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왕관같이 생겼고요. 이 바이러스 안에 RNA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세포, 인간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침투했을 때만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생명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침투가 되면 사람 세포 속에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일종의 기생충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생충보다는 훨씬 더 작지만 세포 속의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의 기계들을 잘 활용해서 바이러스, 자기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인간 세포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끌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쩌면 무장공비와 같은 간첩과 같은 그러한 병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신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지금 제 강의하는 현재 날짜가 1월 29일 미국으로 저녁시간인데요. 한 일주일 전에 통계가 중국에만 579 케이스에 사망이 실제적으로 점점 가까이 300명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579 케이스로 시작이 돼서 이제 4천 케이스 이상으로 4천 명 이상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그중에서 300명 또 500명 이렇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통계를 말씀을 드려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지금 이제 시간시간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우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서부터 2020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의 다른 지역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MERS 바이러스가 이제 858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다음에 SARS가 77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제 MERS, SARS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바이러스의 그 이름 자체를 이제 불러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우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NCOV라는 그 간단한 그 병명을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 재채기 그리고 문제는 예방주사, 백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사율이 한 번 걸리면 이제 죽는 확률이 100명 중에 2명에서 4명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에서 3.8%라고 대략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가 없다는 것은 계속 돌연변이가 돼서 그 신무기를 만들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몸이 이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자꾸 진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진화 때문에 예방주사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방주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입니까? 아닙니다. 예방주사는 바이러스를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바이러스의 일부를 몸속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의 일부를 몸속에 투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은 걸리지 않지만 몸은 그 바이러스를 향해서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백신, 그게 바로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가 무슨 약, 특별한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이고요.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의 대표적인 아주 매우 중요한 그 분야가 바로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모든 예방주사는 몸이 스스로 병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한 새로운 신무기를 가지고 몸속에 침투해오는 병균이라도 우리 몸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치사율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2.5%에서 3.8%면 이제 100명 중에서 4명까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몇 명은 살아남는 것입니까? 96명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6명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 다시 말하면 몸속에서 신무기에 대한 신무기를 그 몸속에서 만들어내서 바이러스를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무기를 어떻게 우리 몸이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수요일 현재 5,974명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지도 미국 북미 북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랑스 독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 있고 중국 전역 그 다음에 남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남한 그리고 일본 그리고 여기 그 오스트랄리아 이러한 그 지역에서 벌써 그 감염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WHO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지금 4차 또 이제 5차의 그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WHO 지역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메리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과 그 다음에 옛날에 러시아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중동 지역이 있고 아시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WHO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WHO의 기능을 보면 여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바이러스가 죽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WHO 지역에서 이제 두 개의 나라 그쵸? 한 지역에서 두 개의 나라 이상이 감염이 되었다 하면은 이것이 4단계 그 다음에 그 이상이면 5단계인데요. 벌써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오스트랄리아, 그 다음에 미국 이러니까 벌써 이제 한 지역을 넘어서 두 지역 거의 세 지역을 세 지역, 네 지역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역병인데 온 세계를 강타하는 역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팬데믹, 팬이라는 것은 PAN, 데믹은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PAN은 전체, 온 세상 그리고 데믹은 사람들을 강타하는 역병 그래서 이제 팬데믹, 온 세상을 강타하는 역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증상을 보면 뭐 머스나 사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거의 비슷한데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 중에서 4명 적으면 2명에서 4명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상은 다른 감염이 된 감기나 독감과 같이 일단은 열이 나고 그다음에 기침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설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부전증 심해지면 콩팥 기능이 저하돼서 소변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해졌을 때 폐렴 SARS가 그렇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게 SARS예요. 아주 심각한 급성 폐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SARS라고 해서 뭔가 그게 바이러스 이름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바이러스 이름이 아니라 이제 증후군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폐렴이 이제 심각해지고 이제 기도가 닫혀버려서 그 심호흡을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기를 꽂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호흡기를 꽂고 그다음에 기계가 대신 호흡을 해주면 가까스로 이제 생명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약한 감기에서부터 이렇게 심각한 급성 독감까지 우리 몸 속에서 그 난리를 부르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그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신형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형 무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그 신형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평소에 만들 수 있는 신형 무기 신형 무기의 제조 비결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신형 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용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n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1m를 1000만 분의 1로 쪼갰을 때 100만 분의 1로 쪼개거나 10만 분의 1로 쪼개면 박테리아 사이즈가 되고요. 그것을 1000만 분의 1로 쪼개면 바이러스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반 수술 마스크를 끼워도 이 바이러스는 수술 마스크를 통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 크기에 3배의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이퍼 헤파 마스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는 사이즈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호흡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노출을 예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이고 세 번째는 비누와 물로 손을 최소한도 20초 동안 씻으셔야 됩니다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수건에 닦으시면 전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수건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니와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없애는 소독약이 들어있는 손 닦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닦으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제거가 됩니다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특별 마스크나 격리나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 그 다음에 컵, 그릇, 수저, 타월, 옷, 침구 등을 절대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이것만은 나눠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신형 무기를 어떻게 몸속에서 만들어내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